안녕하세요 고품격 컷의 방송 아트카운슬러 이한입니다 밤하늘의 별 그리고 은하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급격한 문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빛공예라고 하죠 밤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너무 밝다 보니까 별을 보기 힘든 21세기 한국인들에게 별의 집합체인 은하수의 존재는 더욱 낭만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별을 보고 허세 부리는 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우우워봄스 은하수의 형태는요 막대 나선 모양이죠 광활한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가지의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에서는 강처럼 보이는 별들의 집합 모양을 은하수라고 보죠 네 우리 은하수를 보고 유명한 일화를 만들어냈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고구려 덕흥리 고분에도 이 둘의 존재가 나옵니다 칠석날이면 음력으로 7월 7일 날 오작교위에서 1년에 한번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이야기 있는데 견우는 하늘에서 소를 치는 일을 했고요 직녀는 배를 짜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늘 최고의 낙농업자 견우와 하늘 최고의 섬유 생산업자 직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일에만 빠져서 결혼도 안 할 정도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원저 워커 홀릭이었죠 일을 안타깝게 여긴 옥황상재가 이 둘을 직접 맺어줬거든요 처음으로 사랑을 하니까 일에 빠져있던 이 둘이 이제는 일은 내팽개치고 맨날 신혼생활에 빠져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 옥황상재가 이제 일 너무 안하니까 이러라고 내가 맺어준 게 아닌데 하면서 벌을 내립니다 은하수 사이에 두고 하늘의 동쪽 끝 하늘의 서쪽 끝에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도 1년에 딱 하루 입력으로 7월 7일 칠석날만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게 이 둘의 슬픈 사랑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장거리 연애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이 둘이 멀리서만 계속 바라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은하수 끝머리에서 계속 울다 보니까 눈물이 비가 돼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음력 7월 7일 날 올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이 비는 변우와 직녀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상에 살던 까마개 까치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새들이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은 만나라고 다리를 놓아준 게 바로 오작교입니다 드라마 같은 이 스토리죠 이게 바로 동양권 문화의 견우와 직녀인데 전설 같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비슷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위치를 따지면 견우성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라는 별이 바로 견우성을 말하고 직녀성은 검은고 자리의 베가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죠 은하수 강을 두고 건너편에 반대편에 직녀와 견우가 있는 겁니다 서구권 그리스 신화에서는 우유라는 뜻에서 발락시 그리고 밀키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신화에서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러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불륜을 저지러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아기 때부터 헤라클레스를 죽이려는 암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는 제우스가 헤라의 원안을 잠재우고 싶어 했거든요 헤르메스 심부름꾼을 시켜서 헤라의 원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그 방법이 헤라의 모성애를 자극시키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헤라가 잠든 틈을 타서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저지를 먹게 했거든요 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영생을 보장해주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헤라의 저지를 먹으면 영생을 한대요 헤라가 잠들 때 몰래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저지를 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따로 지내다 보니까 저지를 먹일 사람도 필요했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힘이 장사잖아요 저들 너무 세게 물다 보니까 이 엄청난 힘에 의해서 헤라의 저지 하늘로 쑥 그쳐서 은하수가 된 겁니다 우유가 하늘로 쑥 그쳐버린 거죠 그래서 은하수의 뜻 밀키웨이 우유의 길이인 거죠 그리고 우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 땅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우유는 백합이 되었다는 신박한 상상력이 나은 신화 이야기죠 이 일화를 그린 틴토레토의 대표 작품이거든요 헤라의 저질바는 헤라클레스 얼굴이 안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독수리는 제우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공작세를 상징하죠 특유의 알록달록한 컬러는 특유의 베네치아 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실험적인 공체의 방향 대각선의 좀 불안전한 방향 대표적인 매너리즘 거장 틴토레토의 작품이고요 아로크를 대표하는 플랑드레 루벤스 루벤스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자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루벤스가 그리스 신화를 안 그려본 게 없거든요 제우스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죠 또 번개도 역시 제우스를 상징하죠 공작세가 이끄는 마체는 역시 헤라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나은 바람피워서 나은 헤라클레스가 저지를 빨고 우유가 별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준 장면인데 약간의 간접적인 에로틱이 등장하죠 제우스의 표정이 좀 재밌지 않나요? 제우스가 좀 안 그래도 눈치가 보이죠 왜냐하면 바람피워서 나은 허자잖아요? 근데 이제 몰래 젖을 빨게 했는데 자식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은하수까지 만들어 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니까 민망하게 바라보는 제우스 아버지의 표정이죠 저석이 적당히 빨라고 했더니 사고를 치네 하는 이런 표정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누드를 많이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에로틱의 상징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게 있어요 손동작도 좀 에로틱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당시에는 보여줄 수 없는 보수적인 사회였는데 그래서 신화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변태적인 외설이 아니라 품격 있는 예술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에로틱이 이미 등장했다 루벤스 특유의 흥만한 여인을 좋아한다는 게 보입니다 시골 여행 가시면 친구라든지 연인과 여행 가실 때 헤라클레스 관련된 은하수의 탄생 일화 그리고 견우와 직녀 일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있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알면 조금 잘난 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당히 티 안 나게 헤라클레스 이야기 견우 직녀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거 또 나서 어떻게 이 별 보고 그런 이야기까지 지어냈을까 이 고대 사람들이 상상력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별을 보고 좀 있어 보이는 척 허세를 부리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 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 있 colonialismaux altijd if you're talking to me 이었습니다 빈وا je le